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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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는 분이랑 친해요?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아 친구라고? 지금 제가 1년 바를 겁니다 진아에게 좀 할까요? 아니요 곰짝이 잘 맞는데 뭐 골프치러 같이 다니십니까? 네 골프칩니다 뭐 같이 술 마시고 이러는 거 같이 합니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저요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요? 칠팡 8일 inate 사field 여자친구 안심 남편 여자친구 누구 의미 만남의 이유?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얼마? 6개월 아 남자들은 6개월을 갖고 짧다고 하구나 네가 소개시켜 줬어요? 8일은? 8일은? 근데 이상한 이번에 지난주에 CD 한 명 더 했을 때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아 반월당이네 완전 어 47은 6개월 정도? 6개월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딱히 그냥? 어장? 자주 만나나 보이는 것 아니냐? 어장이네 3,4년은 뭔가 있을 것 같다 3,4년도 그냥 만났는데 걔가 암걸리가 아파갖고 응 그냥 너무 좀 외롭다 걔가 그냥 한 번씩 응 만나고 있습니다 7일은 왜 버렸어? 한 2주 전에 만났는데 너무 좀 너무 가가오려고 하는 거 같아 도심이 없거든요 도심 아 가정을 파괴하고자 들어 본인은 소유하고자 들어 그런 건 아닌데 좀 무서워서 무서워서 미리 차단 차박 아 차박 아래 감사년은? 2주는? 나이트 이번에도 최후? 한국 한국에? 남국 시내 쪽에 내가 한국 때는 안다. 한국 나이트는 알거든. 거기 들어. 성수님 모시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참고하셔가지고 칠곡에 있는 일단 나이트는 물이 안 좋다 그지. 칠곡이랑 저 시내에 있는 거는 안 좋다 그지.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아파가지고 외롭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거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병진생에 같이 집에 계시는 자매님한테 죄송하면 뭔 느낌입니까? 어떻게 되죠? 들기는 드는데. 개 버릇을 지를 못 주는 건 뭘 못 주는 거야? 아니면 바람기가 타고 난 거야? 아니면 여자가 꼬이는 거야? 다 맞는 거 같은데? 싹 다 맞는 거 같은데? 둘이 다니면 볼만 하겠다. 저 양반이라. 아. 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뭐 아닙니까? 진짜 다른 사람 아닙니다. 술도 못 먹거든요. 어. 운이 나야겠네. 뭐 땜에 왔어요 여기? 이건 본인의 사생활이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박씨하고 김씨하고 지금 와이프하고 지금 이혼수가 들었습니까? 아니면 잘 맞습니까? 안 맞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지? 근데 열업 살, 열여섯 살이야. 얘네들은 아무 일도 없어. 그게. 누가 문제야? 니가 제일 문제인데? 에. 속죄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면서 놀아요? 궁금해서 그래. 저도 맨날 이런 데만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에? 많이 안가는데? 많이 안가는데 지금 몇 명인데 이게 지금. 나도 아퍼. 나도 힘들고 외로워요. 좀 만나주세요. 저도 81년생입니다. 신랑 없어요. 제가 맘에 안 드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거절하는 거. 뭐 무녀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보죠? 아니고요. 아 무당은 그 선택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왔어요? 신수요? 완전 환승꾸네. 이거 반월당이네 완전히. 이 양말 지금 지은 죄가 지금. 어? 나 이거. 이거는 안 돼. 정의의 이름으로 주소랑 다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해서 전화번호랑 이거 다 해가지고. 내가. 어? 이거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어떻게 이런 안 걸릴 줄 알았어. 여기 오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지? 쭉. 아 그래요? 응? 응? 응. 이 씨. 바람의 기술에 대해서. 그. 남성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줘 봐요. 좋습니다. 뭐야 그냥. 그냥 본인이 잘난 거야? 아니요. 그럼. 여자들이 그냥 들끓는 사주야? 어? 어?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따라요? 아 잘난 척 좀 해봐요. 그러면 말을 잘합니까? 네. 어떻답니다.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뭐니? 사주가 원래 그렇습니까? 예. 그냥 축구하고 가시죠. 몇 년 근데 어릴덕 때 그랬어요? 축구하고 가시 뭐. 뭘 다 그런데 뭐. 원래 무덤받 때 무대였나 뭐 다 그런 거야. 근데 김식이주도 어? 그냥 그럴만 하거든. 어? 그냥 그리 알고 짐작하는 거지. 예. 예. 잘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19살이고 이제 20살 되면 이제 어? 엄마 울고. 어? 아빠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뭐. 아빠가 뭐. 바람 펴가지고 이랬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 이제 어떻게 이길래? 운동을 배워놔요. 주짓수 같은 거. 복싱 같은 거. 안 얻어 터질라 그러면. 아들한테 좋은 꼬라지 나갔습니다.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거든. 어? 나중에 자식들한테 어? 망신 뻗치지 말고. 신수는 좋은데 뭐 신수 이렇게 좋은데 무슨. 아 좋아요. 이 모든 남자들이 이게 열망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자 말고 일반적으로 뭐. 지금을 보게 하는 게 않습니까? 예. 있죠. 없으면은 이 만화님이 어? 이렇게 그냥 온전하게 본인을 살려두셨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라도 하니까 무사하신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자매님한테 나오면서 세 번씩 인사를 하고 나오세요. 이거 다 이렇게 다 까발려. 어? 이렇게 하기 전에. 저 뭐야. 이름 읊어? 하지마요. 어장은 개코나 뭐. 오른건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야무친건 하나 있으면은. 좋을텐데 무슨. 어중 떠지. 암환자에다가 무슨. 집착장에다가 무슨. 응? 어장에다가 무슨. 이 뭐 대단한 것들 가지고 말이야. 어? 반성 많이 하세요. 들어와봐 이리와. 대표님. 그 저 안에 계시는 양반 데리고 들어와봐. 어? 저 양반 데리고 들어와. 요 요 짝으로 요렇게 해. 요 옆에 좀 앉혀봐봐. 전화로 나갔지. 전화로 나갔어? 네. 그대로 못 참고? 어 그래 그렇겠지. 누구야? 뭐 또 연락 왔겠지. 반성 끝났어. 반성 끝났어. 도와줘요. 고맙습니다.